GRE 메시지로 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요, GRE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지 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공부하실 땐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E 메시지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실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메스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죠. 공식적으로는 Quantitative라는 단어가 쓰게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수학 또는 메스다라는 단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게 되면요, 5개의 섹션을 푸시게 되는데요. 각각의 섹션은 버벌과 퀀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퀀트는요, 수학은요, 일반적으로 2개 내지 3개의 섹션의 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요. 매 섹션별로 20문제를 푸시게 되고 35분의 시간이 부여가 될 겁니다. 문제를 다 푸시게 되면요, 170점 만점에 여러분들이 획득한 점수를 아시게 될 거고요. 시험 문제 자체는 객관식과 주관식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섹션 레벨 어댑티브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섹션의 여러분들의 정답률에 따라서 그 다음 섹션의 난이도와 배점이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섹션의 정답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득점에 가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당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시간은요, 약 1분 30초에서 40초, 약 100초의 시간이 부여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내용 보실 텐데 아마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몇 점을 맞아야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겠느냐. 사실 이거는 다양한 요소가,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어플라이를 하는지, 어떠한 전공으로 어플라이 하시는지, 또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GRE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공대 같은 경우에는 165점 이상은 맞아요. 탑10스쿨을 어플라이가 가능하다. 물론 GRE 165점 맞다고 다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을 때, GRE 점수가 165점 이상이 되면 비로소 어플라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탑100으로 넓혀보면요, 160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을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에버리지가 한 151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점수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플라이 할 때는요,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나가지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고를 당해서 학교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이때는 저 같은 탑10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67,8점이 커트라인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좀 이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GRE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다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GRE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중에 나오는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이 정도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이 내용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GRE에서 나오는 시험의 난이도는 우리 수학능력시험에서 봤던 시험보다 상당히 낮다. 즉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라고 이야기하죠. 수포자들도 접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GRE 수학에 많은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수학을 오랜 기간 다루지 않은 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과생들, 대다수의 문과생들이 되겠죠. 고등학교 이후에 수학을 많이 안 다루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학교 4년 다니고 석사 2년 다니고 박사를 갈려고 GRE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수학 많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런 분들 한번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 3, 4년 정도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많은 기억에서 수학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단기간 동안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내용 보실게요. 영어로 수학 문제를 접한 경험이 적은 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업 동안 저는 모든 내용을 개념을 정리해 드리고 그 개념에 맞는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모두 영어로 구성되어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줄여 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GRE 시험을 단기간에 끝내고 싶은 분. 모든 시험이 최신 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수업에 다룬 모든 문제들과 내용들은요.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의 특징은요. GRE 매스 모든 범위 다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론 정리랑 연습 문제 풀이를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정리해 드리고 그 내용에 맞는 문제 바로바로 풀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신 출제 경향 반영한 문제들 위주로 푸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바탕해서 저와 같이 17개 강의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정수, 두 번째 실수, 그 다음에 방정식, 함수, 도형,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과 자료 해석까지 이 GRE에서 나올 법한 모든 문제들은 한 번씩 다 다뤄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복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전공해서 배우신 것처럼 굉장히 심화되고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예습을 굳이 권장해 드리진 않지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즉시 한 번 복습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바로는 이해한 것 같지만 1주, 2주, 3주 지난 다음에 다시 푸시게 되면 틀렸던 문제가 다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틀렸던 문제 또한 여러 번 다시 거듭해서 풀어주셔서 완벽하게 여러분 거로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제가 두 가지의 자료를 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수업 내용에 도움이 되는 학습 교환을 PDF 버전으로 제공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시험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수학 용어를 영어로 정리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져보셨는데요. 이 수학은요. 절대 어려운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때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다수는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 없이 어떻게든 문제만 많이 풀어서 고득점을 받고자 하셨던 분들이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문제의 적용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다뤄보기 때문에 GR이 수학을 문제에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고요.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